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임명빈입니다 기력이 없고 어지럽다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정작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어지럼증에 대해서 찾아보면 현, 훈, 전전계 신경기관, 매니엘 디지스 등등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오히려 더 어지러우실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어지럽다고 할 때는 정말 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어지러운 거가 아니라 머리가 무겁고 맑지 못하거나 좀 띵하다는 말씀이 대부분이거든요 정말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있거나 술에 취한 것 같이 균형을 못 잡는 그런 어지럼증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그만 보시고 직접 의사를 찾아가 진료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런 증상들보다 50대 이후 더 흔하게 나타나는 머리가 맑지 못하고 무거운 증상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원인들을 함께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지럼증을 꼭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독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지럼증이 치료되지 않으면 더 쉽게 넘어지는 거는 당연하고 침대에서 나오려 하지도 않아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환자의 삶의 질이 더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 목마름 센터의 노화입니다 우리 뇌에는 목마름 센터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기관이 퇴화하면서 물을 마시라는 명령을 잘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건조하시더라도 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지 않은 거죠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물을 저장하는 물통도 줄어듭니다 저희 몸은 수분을 근육에서 저장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어떻게 변하죠? 지방이 늘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 때문에 수분을 저장하는 물탱크가 줄어들어 수분 부족에 더 빠지기 쉽고 어지럼증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요실금이나 전립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물을 마시면 소변을 더 자주 봐야 된다면서 물을 더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50대 이후부터는 이 목마름 센터에 의존하면 안 되고요 물통을 옆에 두고 계속 조금씩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통은 사이즈마다 다르지만 하루에 물은 한 잔으로 8잔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물을 마시는 거가 부담이 된다면 레몬을 넣거나 보리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만성피로와 수면 부족입니다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푹 자야 컨디션이 회복이 되는데 잠을 오래 못 주무시거나 중간에 자꾸 깨시는 분들은 만성피로가 계속 쌓이게 되죠 그러니 머리가 맑지 못하고 무겁고 어지럽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잠을 잘 자는지 확인하시고요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서 꼭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원인은요 약의 부작용입니다 혈압약, 감기약, 신경안정제, 진통제 등등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약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약들 리스트는 아래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만약 꼭 복용하셔야 되는 약들이라면 밤에 복용하셔서 만약 어지럼증을 유발하더라도 침대에서 곧바로 주무셔서 낙상의 위험을 좀 줄여 볼 수 있겠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광범위하고 굉장히 복잡해서 저희 노인과 책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만 쉽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만 잘 치료하더라도 어지럼증이 한층 좋아지실 것입니다 다른 말초신경질환이나 전정신경질환들은 전문의와 상담하여서 검사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만약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설정을 하시면 매주 올라오는 제 영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주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